게이트 병력 전까지 뽑는 프로브 마리당 500원 잠시만 수현이께서 돌아가라 아이고 처음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게이트 병력 전까지 뽑는 프로브 마리당 500원이라고요 아이고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 판에 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고요? 상대방 저그 떴습니다 상대의 저그가 떴어요 제대로 올렸습니다 운이 나에게 슬슬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느껴져요 나에게 운이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더 망가져 봅시다 마리당 천원으로 뭐라고요? 아이고 수현님께서 마리당 천원 스페다클럽 포이 안더뻑 운칠 기상 운은 칠십이거든요 수현님 슈퍼채팅 2천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럽습니다 케년 하용 캐크논 앤 허쿠영 그것은 방활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도 당연하게 느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맞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당연한 것도 당연시 하지 말고 감사히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땡큐 쌀 러브 유 감사드립니다 프로브 오만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 병력 나올 생각 하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혹시 첫번째 병력이 스타게이트나 로보틱스에서 나오는 거 괜찮습니까? 그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요요 요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요 요 스타게이트나 로보틱스 병력은 괜찮습니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말해줘요 설마 이랬더니 상대가 다 들어오는 아니겠지? 설마 끔찍하군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해처르 리타밍에 꼬자바를 따라하는 것은 상대가 무엇이야? 오우 시비툴라 포얀더 포얀더 보네요 감사드리고요 땡큐 쌀라뷰뷰 오케이 그럼 묻고 더블로 게이드 스킵하고 승리시 많은 별도 추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감사합니다 저는 게임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미 약을 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약을 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직 Only One 단 한가지만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감사드리고요 데이트 병력 나오기 전까지 무조건 프로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예 감사드립니다 그게 바로 It's on your style love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모든 이상한 미션을 지금 현재 중복으로 넣어 주시더라도 저는 프로만 생각합니다 Only 프로브 프로브와 한몸이 되겠습니다 프로브와 일체가 되겠습니다 프로브와 일체 유심조 예? 뭔 소리야? 오크마인가? 상상만 86으로 찌르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현재 미션 진행중이니까 제발 나의 길을 막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링 너무 많이 뽑은거 아닙니까? 이 친구 정말 왜 이러는거죠? 하나 더 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오우 둘이니까 오우 달려오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당신 빵대기를 그냥 쫓아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오지마요 오지마 프로 보내시면 절대 안됩니다 감사드리고요 달려오지마 완전 망할아정이구요 시야님 슈퍼채팅 2천원 감사합니다 더 망가져 봅시다 마리당 천원으로 뭐라고요? 아이고 수현님께서 마리당 천원 스펙타클러 포이 안더포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리당 천원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그렇다면 크루브를 찍어야 될 명분이 확실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게이트 명령만 안 나오면 되는 거 맞습니까? 그거 맞나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호이안더포이안더포 맞아요? 예? 오마이갓? 어우 섹시겨어 게이트 명령만 안 하면 되니까 예? 그거를 조금만 말씀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에너 로쿠버 딕셀러 포이 안더 포이 안더 섹시캐라 하하하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 땡큐 오 예? 이 친구 히드라 스펙타클럽을 준비하고 있었다 요 말이네요 그죠? 매우 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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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네요 그럼 좀 더 찍어주세요 네? 게이트웨이 유닛만 제외 감사드립니다 에너 제외동포 예? 뭔 소리야? 어 조금 치려버릴 것 같네요 이 친구 정말 뭐죠?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억을 찍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휴대결어 1몰 더 쩜크게란바 가져주멸 바로 폭죽 해주멸 이제 양쪽으로 계속 박아 어 지금 없이 잘 뚫릴 순 없다 요 말입니다 매운 면 그렇게 가혹하게 만들지 마라 가져오 심각나게 박아 오우 어떻게이름 1,000 왼äd Если 그럼 리버컨과 고소 조금만 더 내려주는 모습으로 이들아 오고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 말아줘요. 적응금지 같이 처분 신청드려가줍니다. 프로분은 계속 쉬어 찍어줍니다. 감사드리고요. 막지 말아줘요. 부탁드립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프로분은 실수가 없다 위험하리네가 형들 조사 맞나요? 혹시나 갓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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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 프로분은 잠 잠 잠시만요 이 친구 정말 이 친구 정말 왜 이러는거죠? 리버 나왔습니다. 더이상은 예? 게이트를 게이트를 찍기 전에 플레이사팔로 인데요 게이트가 날라갔네요. 그러면 이제 실수로라도 주무수 찍을 이유가 없어졌네요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정말 왜 이러는거죠?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운명의 파트너입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럼 서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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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줄 수 있는 모습이 그 발로 조금만 더 늘려줄 수 있도록 할게 럽습니다. 프로브 조금만 더 웨이킹 어필름 역세결 혹시 모르는 러시를 대비해서 이쪽으로는 시간을 끌어주는 모습이 굴러포 그러나 게임도 이기야되기 때문에 장교를 조금은 굴릴 필요성이 있다 요 말입니다. 형들 그거 맞나요? 라호 이러다 잡으면 말하는거 아닙니까? 죄송한데? 예? 아 이거 맞아? 예? 예? 이게 다 마르는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우 오와스 오 마이 굿 설마 이 친구 유튜브 띠릭 안기요 검색 띠릭 어? 안기요네? 이러보이는거 아닙니까? 긁짝긁짝 갸우뚱 예? 오! 아 이 영화 좀 말리네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비매너스 플레이 사빨로거든요? 수야님 슈퍼채팅 5만원 감사합니다 중간 정산 티냅시다 스크류 펀치 잠시만 너무 할테는데 양반 잠시만요 수야님께서 5만원 이상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거 지금 제가 잘하면 게임을 지게 했거든요? 지금 잠시만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잠시만 상황이 안좋아졌네요 매우 심각하게 지금 공격을 시작하자 잠시만 다른걸 떠났는데 게임을 지겠는데 이거 지금 잘하면 이 친구 정말 어 왜이러는거죠? 호앤다포 잰다포 잰다포 고우 잠시만요 프로분 좀 더 계속 뽑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 게임을 질 수가 있어요 진짜 진짜빕니다 농담하네 진짜빨고요 지금 프로분 오잘라게 많거든요 진짜 농담하네 진짜빨고요 프로분 오잘라게 많아요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프로분 계속 빨아줍니다 파업도 늘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살라게 쨘 모습이네요 이 친구 정말 왜 프로분 계속 짓습니다 미친 놈 마냥 그죠? 감사드리고잇 정말 돌아버리겠다 프로분 계속 지킵니다 형들 이거 맞나요? 라보 프로분은 계속 찍어줘요 보다 어 브리겔 럽습니다 라보 프로분은 계속 찍어줍니다 미친 놈 마냥 말이죠 그죠? 네 프로분은 조금만 더 박아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킹 씰렘 감사드리고잇 시간을 너무나 많이 줘서는 안됩니다 형들 그거 맞나요? 라보 양더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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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리벌컴가 해주는 잠시만 아아악 어떻게 하면 이게 잠시만요 이거 아 잠시만요 이거 조금 공격을 시작합니다 에허어 살랄럽 에허어 히타라봐바바라 퐁..삼...뽀...와 라이라이라이라이라이라이라이 감살로 드리겠습니다 정말 오 쥐어버리게 된다 오우 조금 싸울 것 같습니다 정말 오우 돌아버리게 된다 오우 드리데이는 말아줘요 식구하니까요 허위안덕 허위안덕 오우 만아프니까 감성해 예? 예? 오우 잠시 공격을 시작하자 니크나리에는 쌈장 빨루천틀 빨루천으로 역대급 갑옷 오우 새끼께납 살라라 삐다라봄입니다 오얀더고얀더고 오우 부탁해요 오호우 냥더고 뿌뿌 감사해 오우 피드라 매우 따가워요 오 잠시만요 오마이게 오우 캐릭터 리지는 jas pronto 오키드 츰 캡 오우 쌀크제 오우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루브 오살나게 많다 요 말이오 예? 프루브 조금 더 찍어주도록 하니 미친놈 마냥 말이입니다 감살롭드리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엄마요 어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정투 준비 완료 아우 갑자기 이거 맞나? 형들 이거 맞아? 형들 이거 맞냐고 형들 이거 맞냐고 형들 이거 맞냐고 형들 이거 맞냐고 형팀이 돌이요 둘이 환 와니까 자 아 오우 씨끄라 어 오 아 포이 안나포이 안나포이 오 록 마이 갓 프로보다 타드네 오마이 갓 포이 안나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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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이 안나포이 록 마이 갓 나 포이 안나포이 에으로 타드네 오ает 으일으니 아 에 에 에 에 에 꼬마, 꼬마 예? 형들 이거 맞아 형들 이거 맞냐구 형들 뭐라고 말 좀 해줘 형들 이거 맞냐구 형들 이거 맞는지 말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형들 이거 맞는지 누가 말 좀 해줘 야이씨 준비가 끝났다 준비가 끝났다 준비가 끝났다 준비가 끝났다 공격을 시작하자 도움이 필요한다 좋았어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을 시작하자 전투 준비 완료 공격을 시작하자. 아동틴타이다스. 준비가 끝났다. 전투 준비 완료. 공격을 시작하자. 준비가 끝났다.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을 시작하자. 전투 준비 완료.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으로 형들. 이거 누가 맞는지 말 좀 해줘. 형들 형들! 형들! 이거 누가 좀 말.. 어? idle 해 oder garo unlikeстрing 형들 이거 누가 맞는지 말 좀 해줘 형들 이거 맞아? 형들 이거 맞냐고 형들 이거 맞는지 누가 말 좀 해줘 형들 형들 이거 맞아? 형들 이거 맞냐고 형들 이거 맞냐고 내가 물어보고 있어요 시방타까 시방타까 이거 맞냐고요 이거 맞냐고 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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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는 없어 자 같이 애는 없어 형들 이거 맞냐고 히터나 보고 있어 형들 하어 형들 이거 맞아? 이거 맞는것 같애요 애는 프리티 보이여 애는 페트럴 보 이거 맞냐고 어 형들 이거 말냐고 말 좀 해줘 이거 맞지? 크로브 오살나게 찍어주는 거 형들 이거 맞아? 형들 이거 맞냐고요 형들 피니쉬 꽂는 거 이거 맞냐고 엔어스 뽀뽀 엔어스 러브 뿌 엔어스 뿌 뿌야 뿌얀 러브 뿌 포즈컨션 파바방팡팡 파바방팡팡 오 고마워요 땡큐 달라뷰 지지다완쭈 당신 고생 많이 한 거 사랑 사랑 형들 2층 예? 정말 맞지 왜 가네? 예? 잠깐만 영모탈이야? 형들 양와봐이 가능 영모탈이야? 형들 이 친구 왜 이러는 거지 말 좀 해줘 어? 김구서님 슈퍼테크 2,000원 감사합니다 아줌마 금요일 뽑기야 그 전에 떡볶이에 한잔 할까? 아줌마 금요일날 봐 아줌마 금요일날 봐 고생 많이 하고 있어 아랑 쭈쭈 쭈쭈 쭈쭈쭈쭈 쭈쭈쭈쭈 푸르브 여기 반이 있다리 푸르브 밧이 있다리 푸르브 밧이 있다리 희친구 군데 왜 안 나는 거야? 형들 희친구 정말 영모탈이라도 뽑는 거야 뭐야 이 양와랑 쭈쭈쭈쭈 아 스팸쭈쭈쭈쭈쭈 연속 아 리 basta 나 쪼금 할 줄 안다구 어 감사의 어지리로 하겠습니다 이 친구 정말 왜 이러나 이 친구 정말 왜 이러는 겁니까 시청자분들 나가 양반 야 나가 버티고 있는 사람 나와 이거 너무 좋아 형들 이 친구 최선을 다했는데 아쉬운가 봐 어떻게 써 우리네 인생이 그런걸 아마당 있어? 아마당 있어 아마당 있네 포이엔 더 포이엔 더 포이엔 더 오 오 오 샌더 아아 하하하하하 리버 여기 가이다리 히히히 히힛 히힛 리버 앤더 수현님 슈퍼채팅 10만원 감사합니다 리버 타이타이 이걸 이겨 호린에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끝난거 아닙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직 끝난거 아니에요 홀이야 넋보이야 넋보이는거에요 아니요 아이고야 수현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포기를 의사를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예? 갑자기 연구다주면 역주당하는거에요 진지빨고 진지빨니다 ㅋㅋㅋㅋало 이뼈 ермTrista oh my god 시크놨 Clip 미클리클 디크ド 오는 이 친구 정말 오읏 왜이러네 왜이러네 오우 잠시만 막 geh 잠시만 고 droite 시청자 분들 야 이 양반 포기를 안했네 롱에게 최후의 결정부터 옵시다 애는 삐카츠 맞네 이 양반 많다 많다 도망갈게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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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력 많아요 호위 안 덮어 호위 안 덮어 보니깐요 애는 니크 나리 애는 툴구와 애는 바라딜로 삐따라 어 봄봄용 해거나 먹어줘 형들 어? 안 터지네 이게 이게 안 터져? 형들 우리 어 리벨 컨트롤 나 조금 할 줄 아는데 형들 이거 맞냐고 말 좀 해줄래? 형들 이거 맞냐고 형들 어? 오마이갈라 호위 안 덮 호위 안 덮 형들 죽지도 않고 또 왔다구 으하하하 이거 너무 거위 양반아 호위 안 덮 호위 안 덮 아이고 이 친구 정말 왜 이러는 건지 형들 나한테 누가 좀 말 좀 해줘 이 친구 이 친구 정말 왜 이러는 건지 나도 모르겠어요 형들 이 친구 갓 분사를 만들려고 하는 블레이블레이 사빨루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 정말 지려버려줘 거세어 있는거 없어요? 여기 있나요? 이 친구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방심파위 하지 않아요 오늘 갓 분사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 지금 조금 집중하고 있어요 럴커 박는 플레이는 매우 좋아요 그것은 인정할게요 맞잖아요 시방 히드라 럴커 위치는 좋은거 맞아요 근데 나 이쪽 지를거에요 싸워줘요 이거 많이 아파요? 말좀 해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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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된거죠? 예? 기atus 깨물만에 미öt단 말입니다 형들 이거 어떻게 된거야 뭐죠? 예? 이거 뭐 어떻게 된거냐고 형들 저 다 같이 앤업 선글라스 불안 11,000원 감사합니다. 아이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진짜 깔끔하게 20만원 채우기 수고하셨습니다.